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23번째 시간 css 변형 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2강까지 했던 내용이 사실은 html 가 css3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룬 것이구요 자 오늘 할 변형 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이거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또 css3 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변형 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라든가 아니면 jQuery 같은 우수한 라이브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css3 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많이 그 기능이 새로 생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많이 쓰거나 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알아두시구요 나중에 혹시 쓰실 일이 있을 때 그때 좀 쓰시면 될 것 같구요. 물론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조금 다른 사이트와 그 차별화된 사이트를 만든 사이트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css를 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을 준다. 뭔가 변형을 준다. 그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형인데요. 뭔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뭔지 개념부터 살펴보면 html 태그 요소의 속성 형태도 있구요. 색상 등등 많은 속성들이 있었죠. 그 속성들이 변경될 때 css 변형 속성을 적용하여 변화하는 단계의 움직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 보시면 with 100에 그 세로가 200자기 가로 100에 세로가 200인 사각형이 하나 보여요. 여기죠.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이에요. 자 근데 얘 속성 중에 transition duration이라는 속성을 줍니다. 그리고 3초를 줬어요. 3초를 자 변형이 되는데 변형이 되는 duration, duration 값이 3초라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까지 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rect over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놔서 over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이제는 200이고 세로가 100이래요. 처음에는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200이었는데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100으로 변형시킨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녹색으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normal 상태가 이건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over 됐을 때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형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에서 가로로 놓은 직사각형으로 변하고요. 색상도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화되죠. 이런 속성이 변화될 때 transition duration을 준거에요. 또 3초 동안 여기서 짠 하고 바로 바뀐 게 아니라 3초 동안 서서히 서서히 중간 단계를 다 보여주면서 서서히 서서히 3초 동안 변해라 라고 해서 transition duration을 줬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css3에서 변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알아보면 여기 rect active가 있어요. 얘는 active가 뭐냐면 마우스로 올려놓고 클릭을 한 거에요. 마우스로 쿵 하고 찍어서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고 있는 동안 active 상태에 있는 동안 상태 선택자죠.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200이래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때 background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보도 radius도 100px로 주고 있어요. 즉 여기를 과도하게 둥글게 둥글게 그려서 결과적으로 이런 동그란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결과물 한번 볼게요. 결과물을 보면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자 보시면 음 이거네요. 자 방금 봤던 대로 이렇게 div 태그를 두 개를 써갖고 div 태그 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rect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태그가 100에 200이에요. 브라우저를 보면 네 이렇게 된거죠. 자 그리고 background 컬러가 빨간색이고 transition duration을 3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dth를 올렸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가로가 200이 되고 세로가 100이 된대요. 형태 변화죠. 다음에 background 컬러는 녹색으로 된대요. 색상 변화죠. 자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딱 올리는 순간 변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변화되는 시간이 몇 초? 3초 동안 변화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짠 하고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다시요. 네 자 새로고침을 했고요. 자 여기서 트랜지션 duration이 없으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짠 바뀌어요. 마우스 빼면 다시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걸 갖다가 트랜지션 트랜지션 duration을 줘가지고 어떻게? 3초 동안 좀 빨리 해볼까요? 2초 동안 바뀌라. 그러면 어떻게? 자 새로고침 하고요.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3초는 좀 길겠죠. 3초는 좀 더 길게 이렇게 느리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 상태. 액티브는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한 거예요. 클릭했을 때는 가로가 200, 세로 200 정사각형을 만들래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으로 지정하래요. 색상도 변경됐고 형태도 변경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라디어스도 처음에 없는 값이었어요. 근데 없는 값이었는데 라디어스를 줄여요. 그래서 100px 좌측 좌상단 우상단 우하단 좌하단 모두 100px에서 된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서 마우스를 쿵하고 찍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다가 보도라디어스가 100이 들어가니까 동그란 원이 되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0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좌상단과 우하단만 둥그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하는데 트랜지션 두레이션 이거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어서 짧은 거니까 한번 타이핑 해볼까요? 별로 그다지 그렇게 많이 쓰이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의 아이고 스타일 넥트 이렇게 해줄까요? 자 다음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됐구요. 또 뭐 줄까요? 위드하고 화이트가 중요하죠. 자 가로 어 백에 세로 백 줄까요? 네. 됐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네. 이 화면이죠. 자 여기다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오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서부터 시작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색으로 바뀌어라. 다음에 좀 크게 변화 줄까요? 자 200에 200으로 커다랗게 변화를 대라. 자 그러면 마우스 가다대면 그냥 커져요. 노란색으로 되죠. 커지죠. 자 근데 이게 싫어요. 중간에 애니메이션 단계를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주는 겁니다. 트랜지션 몇초 3초동안 변해라. 그러면 3초동안 서서히 변화되는 단계가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디레이션이 있는거 하면 이런것도 있어요. 트랜지션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 딜레이는 말그대로 딜레이시키는거에요. 2초 정해주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2초 후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거에요. 자 보면 마우스 올리면 1 2 지나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되죠. 마우스를 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초 지나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를 주는거 트랜지션 딜레이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것도 있어요.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Easy In이 있구요. 자 이렇게 줘볼게요. 좀 개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주면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럼 2초 뒤에 커지겠죠. 커지는데 점점점점 빨라지는거에요. 애니메이션 속도가 처음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빼면 2초 뒤에 조금씩 조금씩 느리다가 점점점점 빨라지게 된거 Easy In입니다. Easy Out은 반대에요. 반대로 주면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점점 늦게 늦게 애니메이션이 되구요.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점점 느리게 애니메이션 되는 효과 타이밍 그 펑션을 우리가 속성을 이용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거 실제적으로 웹문서를 만들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에요. 꼭 필요하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쓰지 굳이 CSS에서 이렇게 하는거는 아직까지는 쓰는 물론 안쓰이는건 아닙니다. 요런걸 가지고 요런거만 활용해서 만든 사이트들이 간혹가다 보이긴 해요. 근데 그런것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지 일반적인 사이트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정도 알아두시구요. 자 장표 다시 가볼게요. 자 변형속성 속성에서 어 방금 여기 나오네요. 딜레이도 나오고 타이밍 펑션도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에 주로 좀 사용하는 요즘에 사용하는게 많이 보이는데요. 자 메뉴 요런 메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애니메이션을 줘갖고 마우스로 갖다대면 그 메뉴가 점점 커지는거 예전에는 이런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 자바스크 저기 그 플래시라는걸 많이 이용을 했죠. 플래시라는걸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css로도 요런걸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요걸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가 나오구요. 마우스를 올리면 네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아마 좀 이따 진행된거 보니까 트랜지션 딜레이가 적용된거 같습니다. 얘는 트랜지션 딜레이 적용 안됐구요. 요렇게 됩니다. 소스코드를 보면 gmb01, gmb01, gmb02, gmb03, 0405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수평구조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오버플로우 히든에 플로트 좋겠죠. 그리고 위드 100에 높이 50에 마진, 라이트 5픽셀 텍스트 얼레인 센터 백그라운드 요색을 줬습니다. 자 주고나서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준거에요. 자 프로퍼티하고 두레이션 이건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을 보면 옆으로 좀 옮겨볼까요? 자 보시면 속성을 그 애니메이션 그 변형 속성을 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퍼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와 높이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주고 다음에 두레이션에서 5초 백그라운드 컬러에는 5초를 주는 거에요. 변형 되는데 다음에 높이, 하이트 높이 변화에는 2초를 주겠다. 두레이션을 즉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경되는 시간은 5초 높이가 변경되는 시간은 몇초? 2초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값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이죠. LI의 첫번째 First Child 두번째 Child 세번째 Child 첫번째 Child는 딜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초 뒤에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는 Easy In과 Easy Out이 들어가 있어요. 점점 빨리 애니메이션 되는 거 점점 느리게 애니메이션 되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 1, 2, 3, 4, 5에 마우스를 올려요. 오버 됐을 때 높이는 다 같이 250으로 늘어난대요. 단, 높이가 250 늘어날 때 높이 변하죠. 얘는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빨리 순식간에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하는 건 5초 동안이래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 제각각 변하고 있죠.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할 때는 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고 높이는 2초 만에 순식간에 빨리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컬러 폰트의 컬러는 다 화이트고요. 자 실제로 봐보면 자 첫번째 거는 딜레이가 2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울까요? 마우스 갖다 대면 1, 2 지나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되겠고요. 자 높이는 2초 만에 되어야 되니까 좀 빨리 변할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느리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거는 이즈 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즈 아웃이 되어 있어요. 세번째 거는 얘는 점점점 빨리 애니메이션이 되겠고요. 그죠. 자세히 느껴보시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조금 느리게 애니메이션이 되다가 점점점점 빨리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3번은 처음엔 빨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느려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되죠. 마우스 올리면 빨리 애니메이션이 되다가 점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자 네번째도 네번째는 없네요. 그래서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div 태그 주고요. ul 태그 그 다음에 li 태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걸려있네요. 걸려있네요. 그냥 gmb1 이라고 할게요. 자 됐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스타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음 div 먼저 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 좀 하기 위해서 보도를 좀 줄게요. 1px에 소리드에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가운데 정렬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플로트 속성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ul에 overflow어를 hidden으로 주겠습니다. 자 li는 어떻게 해요. 플로트 속성에 left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옆으로 쭉 붙어 나오겠죠. 자 list 타입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list 타입 list 타입 list 타입을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rgin을 전체 초기 선택자를 이용해서 다 없애버릴게요. margin 0 padding도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높이를 줄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을 좀 줄게요. 네 됐고 백그라운드 좀 줄까요. 색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줘야 되겠죠. 컬러는 컬러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margin도 좀 줘야 되겠죠. 마진 라이트를 좀 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5px 됐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기네요. 네. 좀 내리구요. 자 자 li에다가 여기서 오버됐을 때 높이를 어떻게 크게 예를 들어서 한 400정도 400정도 늘어나는 거에요. 오버되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난 이게 싫어요. 애니메이션 되는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트랜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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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잘 만들면 이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디자이너의 도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쓸모가 많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널리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아니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구요 그래서 오늘은 변형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